안녕하세요 카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신형 E클래스 시승행사장이고요 네 여기는 지금 반환점에 왔는데 그때 프리뷰 때 보여드렸던 것보다 오늘은 외장 컬러가 훨씬 더 많아서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의 컬러인지 모르겠습니다 흰색 그리고 이게 검은색이야? 쥐색이야? 약간 먹색이네 그리고 빨간색이라든지 저 연두색 번호판은 코리아 론치 에디션 214대 중에 딜러에서 갖고 있는 몇 대를 빼왔대요 에어서스펜션이랑 리어 액셀 스티어링까지 다 들어간 거고 멋지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휠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나는군요 잠깐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근데 이 휠은 참 나도 좀 바보 같아 그런 게 있고 이번에 이 W214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적으로도 변화가 있죠 무엇보다 이 휠 베이스가 20mm가 더 길어져가지고 이 색깔 참 좋네 이 컬러가 가장 전 추천할 수 있는 컬러 같아요 그리고 이거 론치 에디션이면 저 운전대라든지 무엇보다 시트도 다르죠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은 얘도 안 들어갔네요 컬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캡션으로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실버 컬러는 처음 보는데 이번 E클래스 실버도 멋지네 이렇게 해봐야겠군요 아하 그리고 얘가 이게 약간 파란색이 도는 건가 약간 네이비 컬러 이것도 좋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AMG 라인이라든지 익스클리시브 모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론치 에디션에 들어간 리오엑셀 스티어링은 꺾으면서 어! 아 살짝 들어가는구나 이게 저속에서는 앞바퀴랑 역상으로 꺾여가지고 회전반경을 줄여주고 됐어 다시 돌아와도 돼 자 꺾여있죠 그러다가 들어가는게 보였죠 음 고속에서도 어떤 뭐 차로 변경할 적에 좀 더 안정적으로 쇽쇽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오늘 제가 타고 온 거는 이거고요 지금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고 컬러가 이게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까만색이 아니네 약간 갈색도 있고 녹색도 도는데 오묘해요 이번 신형 E클레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 휠 베이스가 20mm가 더 길어져서 이열 거주성이 더 좋아진 게 있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바로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O시리즈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헤드룸적인 거는 O시리즈가 좀 더 소폭 좋고 레그룸은 얘가 좀 더 낮고 그런 게 있고요 음 디지털 라이트도 다 앞뒤로 들어갔는데 저 테일램프가 이제 어쨌거나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불가사리 같은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뭔가 이전 W213과 비교를 하면은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큰 차이 모르겠어요 바닷공간도 마찬가지고 예 골프백은 4개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O시리즈보다 얘가 더 좋아요 O시리즈는 여기가 많이 그 침범이 됐지 O시리즈가 전에도 트렁크는 크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골프백을 3개, 4개?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데가 많이 깎였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트렁크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저 위에도 마감은 안 돼 있어요 닫히는 게 조금은 이전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소리가 작아졌네 밑에도 보면 리얼 디퓨저 같은 것도 이 시트가 지금 종류가 있는데 이 시트는 착자감은 참 좋아요 그리고 모양새도 좋고 이번에 신형 E클래스가 시트적인 부분에서 계산이 꽤 많이 이루어져서 장점이 많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익스클루시브라서 운전대도 이 가운데 밑에 바닥 깎인 그 운전대는 아닌데 이 운전대 좋습니다 뭐 그냥 하이그로시가 좀 많긴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못 느끼겠고 이런 에어벤트가 또 재밌어졌잖아요 조작감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개폐를 하네 그리고 이거 MBEX 슈퍼 스크린도 들어갔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아까 300 몇 십만 원이었나 500 몇 십만 원이었나 1004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세팅해놓은 거를 전부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만 이게 이제 OS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게 오디오가 나오니까 이게 4D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등받이에서 진동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됐고 그러니까 이 메뉴들이 여기 이런 버튼들이 다 누르면 뭐가 튀어나오게끔 돼 있는 거네 이게 근데 처음에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출시했을 적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한국 맵에서는 뭔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자 사용해보시면 또 알 것 같아요 이것도 달라진 건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졌죠 그게 큰 피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이게 이렇게 높게 솟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도 크고 메뉴가 이제 여기에 보면 에센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어 이거 너무 느린데 패스 유튜브도 볼 수 있나 느리면 패스 디지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다양한 국내외 앱들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에센셜, 플로우, 멜로, 그 다음에 웨이브까지 제공이 되고요 이런 앱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회사들과 저희가 긴밀하게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센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플레이리스트만 제공이 되고 별도의 앱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센셜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만을 위해서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비밀기, 애플뮤직, 유튜브 등 다양한 동영상 및 음악 서비스가 가능해서 시승을 나가시게 되면 조수석에 타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한번 느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첨단 프라이버시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에 국내 최초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조수석에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을 때 이제 운전 중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가 조수석을 바라봤을 경우에 차량에 배치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인식해서 쳐다보게 될 경우 안전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성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또 조수석에서는 주행 중에도 계속 동영상 등을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신형 E클래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좀 달려보니까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셨던 게 5시리즈 2열이랑 비교해서 어떠냐고 시트는 얘가 5시리즈보다 좀 더 이렇게 고쳐서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제 히프 포인트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장고는 지금 E클래스가 5시리즈보다 낮고 이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5시리즈는 좀 껑충하게 키웠어요 근데도 지금 E클래스를 그동안 타봤던 것 중에 이런 건 또 처음 느껴보는데 뭐냐면 이 어깨선 보이시죠 제가 되게 높은 등받이가 되게 높은 의자에 완전히 몸을 파묻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게 장점은 뭔가 내가 이렇게 파묻혀서 이렇게 우리도 의자나 라운지 체어에 앉아보면은 우리 몸을 시트에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면 포근한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E클래스가 제가 에어매틱 들어간 건 안 타봐서 모든 E클래스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거 그냥 전자식 서스펜션도 아니고 뭐 벤츠에서는 컴포트 서스펜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들어간 E300 4MATIC EXCLUSIVE 같은 경우는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서 내가 좀 버티거나 아니면은 몸에 아예 힘을 빼가지고 풀면은 차의 움직임 있죠 이게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탑승자에게 전해지거든요 그거를 이 시트가 많이 좀 먹어주려고 쿠셔닝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시트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게 노면이 안 좋은 데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울렁울렁 되는 게 아래의 움직임이 엄청나요 심지어 지금 스포츠 모드예요 아 얘가 뭐 서스펜션이 벗기진 않는다고 치더라도 이게 뭔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악차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고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그런 이름값을 이름값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상치가 그거보다 좀 밑도는 게 있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 좋아했던 차고 그래서 백보 양보해서 이런 쓰리존 에어컨도 아니고 뭐 열선만 들어갔고 통풍 안 들어갔고 여기 선쉐이도 없고 이런 거 백번 양보하고 치더라도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이게 되게 느슨하구나 오 이런 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낮을 일인가 여기 이게 발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도 참 드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그룸이 얘가 휠 베이스가 20mm가 늘어났는데도 그렇게 쾌적하다고는 못 느낄 공간입니다 하물며 1열 시트 뒤를 파놨잖아요 그런 요령을 부렸는데도 2열에 앉아보니까 아까 1열에 앉아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차가 좀 신형인데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나지 뭔가 이렇게 좀 정돈되지 않은 거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열에 앉아보니까 그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거 같은 게 모든 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1열과 2열에서 승차감 차이가 제법 있네요 음 그리고 2열 승차감만 놓고 보면은 5시리즈가 좀 더 나아요 좀 더 나은 게 아니라 많이 나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5시리즈는 신경을 쓰지 않고서 그냥 달려도 그냥 내게 전해지는 충격 진동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얘는 그래도 서울에서 부산을 가더라도 괜찮겠다 탑승자 입장에서 피로도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번 E클래스 같은 경우는 계속 잽을 맞는 기분이에요 그런 자잘한 게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그것 때문에 피로도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숙성적인 거는 지금 나무랄 때 없이 좋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되게 좀 뭐랄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패밀리 세단으로 E클래스를 쓸 수 있겠냐 못 쓰겠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아 이 정도면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예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음 오늘 그 행사장에서 또 들었던 얘기 중에 다른 기자분은 오는 길에 그분 타던 차는 그 론치 에디션이었는데 멀미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뭐 시승 간에 어떤 그런 좀 운동성 테스트를 위해서 막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그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지만 예 E클래스에서 멀미라니 물론 그건 좀 좀 심하게 말을 했을 경우인 것 같고 다른 걸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썸네일에도 하반기에 사라는 그 문구를 썼었는데 이거 MBUX 스크린에 들어간 순정 내비게이션 와 이건 정말 그 T맵이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좋을 것 같아요 M 퍼포먼스 패키지라서 지금 서스펜션도 럭셔리 트림이랑 달라요 근데 확실히 오늘 지금 윈터 타이어 신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그 감세되는 상세되는 건 있겠습니다만 2열 승차감은 이 정도면 뭐 앞에서 느꼈던 것과 대동소의 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면이 아주 좋은 곳을 달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실내로 전해오는 불쾌한 건 없고 일단 그리고 아래 움직임이 길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다만 1열에서는 진짜 조용하게 느껴졌었어요 차가 지금 벤츠 E300 4매틱 익스클루시브 좀 타봤는데 아까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전이랑 비슷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로 올라와서 보니까 전보다 많이 소프트해졌어요 되게 물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렁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만큼 그게 좀 있고요 멈췄다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적에는 아주 좀 신경 쓰일 만큼 굼뜬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오토홀드 브레이크 꼭 밟아가지고 홀드했다가 출발할 때는 내가 엑셀을 전보다 더 좀 깊이 밟아야 풀리고 풀릴 때 순간도 뭔가 좀 부드럽게 쓱 빠지는게 아닌 느낌이고 얘가 지금 보세요 오토홀드 지금 걸은 건데 여기서 이제 신호 바뀌어가지고 제가 출발할 때 보면 이게 전에도 벤츠차가 이렇게 오토홀드 풀릴 적 애가 좀 무거웠었나 껌딱지가 많이 뒷바퀴에 붙어가지고 안 놔주는 것 같이 당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오토홀드 풀리는 것과 저 ISG 비활성화가 동시에 좀 시간차를 두고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그런 건가 이번에는 한번 ISG를 비활성화해서 달려볼게요 지금 아 그러네 그거네 오토홀드가 풀릴 적에 ISG 활성화랑 오토스타트스톱이 해제되는 거가 시간차를 두고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안 나가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네요 근데 이제 뭐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차 붙어가는 거는 예상할 수 있었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엔진은 힘은 되게 좋네 하지만 그 일정 영역 밑으로 떨어지면 갑자기 뭔가 좀 허둥댄다고 할까? 뭔가 좀 그런 게 생겨서 줄렁줄렁 뭐 이렇게 뱃놀이 하는 것처럼 다니는 게 연출된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도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뭐 포장이 잘 된 길이긴 합니다만 뭐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계속 꼬이는 바뀌는 길들을 들어가면은 차가 결코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를 댐퍼가 이제 잘 잡아주면서 움직임이 적게 하면서 차의 움직임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스프링이 띠용띠용 하는 거를 댐퍼가 잡을 때 뭔가 착 간결하게 잡아주는 듯 하면서도 뭔가 좀 풀어 그래서 뭔가 이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잡아주면 좋겠는데 탁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깁니다 그게 그리고 계속 좀 관찰되긴 해요 반복돼요 지금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길도 그냥 딱 붙어서 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모든 걸 우리가 몸으로 받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꽤 그래도 전달이 되는 게 있고 근데 이렇게 제동할 쪽의 느낌은 참 좋네 엔진과 브레이크 어쨌거나 되게 기본기 아주 중요한 기본기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아방가르드는 그 에질리티 서스펜션이고 익스클루시브는 컴포트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두 개가 기본값 자체가 좀 그 에질리티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한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얘는 좀 투머치 컴포트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의도적으로 보면 브레이크는 뭔가 앞에 유격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담력이 올라오면서 내가 제어할 적에는 되게 좋네 지금 이런 도로 2음에 계속 밟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쾌한 거는 이 시트가 잘 걸러주는 거 같긴 해요 예 이번에 시트가 상당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날 이제 물론 앉아서 경험했었던 거긴 하지만 몸을 받쳐주는 거라든지 이런 지지하는 거 특히나 지금 얘는 익스클루시브라서 그런데 아방가르드 그 스포츠 시트 걔는 이 볼스터가 엄청 튀어 나왔더라고 근데 이렇게 좀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적에 보여주는 차체 움직임은 허둥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유기적으로 이렇게 착착 붙는 느낌은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범용성을 놓고 보면은 일반적인 탑승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영역 경계가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 같고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근데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RPM 보여주는 구간은 맞지만 밑에 속도랑 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이 파일럿 스티어링 거기는 초점이 안 맞아 이번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런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벤츠가 원래 그렇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그냥 마냥 편안한 편안한데 그 주행하면서 피로도 적을 그런 세단을 기대하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은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으로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이런 눈에 보이는 요소들 같은 걸 보면 신차 효과는 제대로 있어서 오늘 타보니까 약간 뭐 이런 물음표가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고 아 이건 좋다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엔진입니다 그냥 엔진이 되게 거침없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이건 물론 그 굳이 구단 변속기가 일조하는 것도 크겠지만 근데 또 그 구단 변속기도 저속에서는 또 약간 좀 허둥대는 게 있고 암튼 이 엔진은 쾌활한 것도 좋고요 그리고 거의 뭐 그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그냥 시원하게 터지는 것도 있고 말다이브리드까지 더해져서 그런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좀 소폭이나마 이점이 있잖아요 엔진은 되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하체 움직임적인 세팅적인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에서의 그런 안정성적인 부분은 확실히 달려보면 저는 이전보다도 213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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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소폭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선이 꽤 올라갔을 적에 보는 건 있습니다 시승 말매에 다다르니까 근데 드는 생각은 어... 2300이 스포티 뭐 다이내믹 세단은 아니니까 협의를 합의를 보는 그 점을 좀 낮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추천하겠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어! 시승할 것도 없어 그냥 사! 빨리 사서 계약 빨리 해 빨리 받을 수 있게 라고 얘기까지 못하겠고 무조건 타보라고 할 것 같아요 타봐서 그 승차감이나 어... 또는 뭐 이런 조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뭐... 벤치 클래스니까 선택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연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데 연비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연비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운전했는데 10점이에요 아무튼 이 클래스는 조만간 다시 한번 다른 트림을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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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63 분명 36